몇 곡 하면 되냐? 한..한 곡? 그래? 마지막 곡이야? 먹고 살기 힘들다.. 저 이제 5비.. 5비 공연은 한 곡 남고 다음으로 2부 공연은 넘어갈 건데 저 이제 마지막 곡 할 건데 여러분 힙합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실만한 곡이에요 아 설마 그거야? 그거 그거 아 나 그럼 준비를 해야 돼 오케이 주목받으니까 좋지 네 가볼게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5비 마지막 곡 5비 비트 주세요 조금 정갈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 비트 주세요 예뻐요 배달 죽겠고 갈 길 아하 It's the remix right here Oh yeah There you web in the house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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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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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t dead Just Yeah yeah Let's get it 분위기 참 탈번에 내 몸 집어 삼키지 다음번에 느끼는 질이 난 거 예 속은 마음을 탈번에 음성을 줄이 닥치는 두 판 내는 높은 파도 외야마 그들은 이 성을 잃어가고 내 너도 마찬가지지 박제와의 작전기 그분을 영접할 때 비로소 난 침을 삼키지 아직 시작도 못해본다 그 눈빛이든 이젠 치육 내 두 귀를 열고 느껴 이 공기를 몇 번에 불판 속에서 마치 무당들은 옆바닥에 날 입소니 카드사 금에 가있어 MC 묵떡하두 말 그대로 내 압구 중들은 나 그저 뭐가라 홀려놓고 내 맘대로 움직일 뻔 나와 Back in the top 소자의 깨끼로 이팜 발 유려나선 그 순간은 빨리 뱉기로 마 머금 나같이 몸뚱아리하는 목소리 하자운 땅들을 몰아내는 의식을 지도 바로 이 공물 해 땀냄새가 다 푹 젖었어 푹푹 지내 어디지 암기 좀 열어줘 지루어 랩부들은 다 몰랐어 이제 그분이 뭐라고? 그분이 오셔 잘해보는 그분이 오셔 마주한 나의 꿈과 살아있음을 느껴여기 좋은 것 요새 형들은 난 미친놈이라 불러 괜히 하는 말이 아냐 듣고 나 맨날에 보면 넌 비키고 달리만 보니 나 차이가 난 신이 만든 걸장마침 왠지 너의 달리뱀피까소 맞아 난 정신 나간 나이지 자긴 아닌 척 해봤자 너네도 똑같은 사람이지 말은 바로 하자고 널 평가하기 이전에 넌 자기 자신네 내 말은 걸리죠 내 이로 채죠 껏듬 껏듬 날이 어디라고 더 변화할 때 하참부 당탱이 들은 벌레 마냥 들어 후 후 후 후 후 후 which 포장해야지 땀냄새만 딱 북 젖었어 푹푹 지내 어디 참 오 확실히 면었 줘 치루어 랩을 들은 땀 몰랐어 이제 그 분의 오셔 그 분의 오셔 짝북 그 분의 욕성 하하 하하 쟝카카 같애는 이런 싹뚝 컷 컷 컷 싹뚝 쫘쟝까 자 자진 who'sin? 요새 쟝구 하하하 butt 나는 짝뚝 사취카카 같애는 이런 싹뚝 컷 컷 컷 싹뚝 흐르다 못하실 때 얼마나 많은 이들이 사국들이 맹혔을까 워낙 그 내곡 한 예리함으로 믿나는 자 땡겨저려 매혹 죽 주변을 더럽힌 핏빛쪽적은 노빈한 선정 겸 마구 잠 위로 날려 내려 그저 먹채만 바라던 춤을 춰 목숨은 소중한 일정 그 부정한 짓으로 등을 쳐 속이 다 모이는 코미디 모두가 눈치를 챈거지 그것도 모르고 높아진 건네로 대가를 더 챙겨져 벌레목벽이든 입혀버린 이곳보다 더기도 날이 돌아가버린 엿속저리고 판을 넣지는 편안 혼란을 지켜보며 이제 준비하려 해 힘에 남이듯이 시커먼 마이크를 무책 불러뜨려 광기를 신속했던 파리에서 날뛰는 짝기는 지저밟게듯이 세림을 맞이니 길을 타우 내가 죽뿐정화하던 이제 나는 놀랍어 땀 냄새나 다 푹 져졌어 쿵쿵 쟤네 어디 작군 좀 변어져 지루한 락보들은 다 몰렸어 이제 그 버리어셔 그 버리어셔 작두 탁 탁 탁 탁 그 버리어셔 작두 하하하하 아픔 나는 작두 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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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곡 더 있는 것처럼 폼을 잡아 봤지만, 여기서 끝이랍니다. 저희보다 더 젊고 더 넘치는 에너지를 가진 친구들이 확실히 떨려요. 2부 무대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그걸 지켜봐 주시면 됩니다. 두 곡 하니까 손이 떨려요.